유튜브 3분 줄넘기 채널과 함께하는 신나는 기술 줄넘기 중급 9단계를 시작하겠습니다. 뒤로 느린 크로스 스윙 4,2,3,하! 4,2,3,하! 뒤로 기본 스윙 8반, 크로스 스윙 8반 4,2,3,하! 4,2,3,하! 뒤로 기본 스윙 4반, 크로스 스윙 4반 4,2,3,하! 4,2,3,하! 뒤로 기본 스윙 2반, 크로스 스윙 2반 5,2,3,하! 5,2,3,하! 뒤로 크로스 스윙 8반, 손바꿀 8반 5,2,3,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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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미림 크로스 스윙 2반, 크로스 스윙 1단계 5,2,3,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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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로 기본 스윙 8반, 크로스 스윙 4반 뒤로 기본 스윙 4반, 크로스 오픈 스윙 2반 뒤로 기본 스윙 2반, 크로스 오픈 스윙 1반 뒤로 기본 스윙 8반, 크로스 오픈 스윙 4반 마지막 단계입니다. 뒤로 크로스 스윙 4번, 크로스 오픈 스윙 2반 4, 2, 3, 카! 4, 2, 3, 카! 4, 2, 3, 카! 5, 4, 3, 4, 3, 4, 4, 5, 5, 5, 6, 6, 7, 8, 9, 9, 10, 9, 10, 10, 11, 11, 11, 12, 12, 13,